안녕하십니까 설득박사 김윤석입니다. 누구나 꿈이 있습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꿈이 있었는데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영업을 했고요. 대학교 때도 방판, 길거리 장사도 하면서 영업에 잔뼈가 굵었습니다. 그런데 체계적인 교육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첫 직장 보험회사에 가서 눈이 떴습니다. 보험회사라는 곳은 사람을 체계적으로 교육시켜 주더라고요. 처음 만났을 때 어떻게 돼야 되고 고객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고 약속은 어떻게 잡고 계약은 어떻게 하고 이런 체계적인 교육이 저희 인생을 바꿔놨습니다. 그 덕분에 지금도 세일즈 교육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보험영업 말고도 다른 곳은 이런 체계적 교육이 없는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영업사관학교를 꿈꾸게 됐습니다. 그 꿈을 이루게 됐네요. 교육을 받는다. 그러면 교육비가 부담되시잖아요. 영업사관학교만큼은 장학금을 100% 지급을 합니다. 누구나 들어올 수 있고요. 누구나 꿈을 이룰 수 있는 곳으로 마련했습니다. 학력 이런 거 보지 않습니다. 알려드릴게요. 김윤석 아카데미에서 영업사관학교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아나파코리아에서 교육비 전액과 수료생 모두에게 100만원 상당의 상품도 판매할 수 있게 지원을 해주고요. 18명을 모집합니다. 수강시간은 32시간 주 2회 8주 교육을 받게 됩니다. 참가병 역시 없습니다. 영업사관학교 수석 졸업자에게는 저와 함께 같이 홍보 영상을 제가 만들어 드립니다. 출연도 해드리고요. 그리고 크루즈 여행 저도 이 여행에 예약을 했는데요. 6월 1일 출발하는 일본 코스타 세르나 크루즈 3박 4일 여행권을 드리겠습니다. 2등 2명에게는 저에게 개인 지도를 받을 수 있는 60만원의 상품권을 지급해 드립니다. 또 수료생 전원에게는 판매점 무상 제공을 약속해 드립니다. 교육은 어떻게 되느냐? 재미있게 서바이벌 게임으로 진행이 됩니다. 제품 교육부터 판매까지 4단계 게임식 수업인데요. 1단계는 PT 게임입니다. 제품 이해 및 숙지, 스피치 화법이고요. 2단계는 상담 게임입니다. 오프닝과 클로징, 윈민 설득을 배우게 되고요. 3단계는 만남 게임입니다. 지인 설득과 신규 고객 설득을 배우게 됩니다. 4단계는 판매 게임입니다. 실전 고객을 만나서 어떻게 대응을 한지 그 전략을 알려드립니다. 수업이 끝났다 그래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주 1회 꾸준히 교육 지원을 해드릴 거예요. 언제까지요? 네, 월천 벌 때까지. 월천만원, 약 연 1억원의 수입을 올릴 때까지 여러분을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의사, 변호사, 이 사자만 제대로 된 교육을 하는 거 아니죠. 우리 영업도, 영업도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아 보셔야 됩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월천 될 때까지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